자 그러면요 이제 각 팀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진학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순서는 이번 가을에 열릴 드래프트 순서에 맞출 거고요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따가 예상순위는요 지금 제가 칸을 비워놨어요 예상순위는 칸을 비워놨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지난해 꼴찌를 했던 롯데자이언츠에요 자 롯데자이언츠 자 어느 팀이든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뭔가 쓸 게 많아요 뽑은 선수들 잘 터지고 키우는 선수들 잘 터지고 선수들 막 이상저상 다 받고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의 끝은 뭐다? 우승이죠 항상 그렇게 가요 자 성민규 단장의 겨울 보강이 정말 성공적일 텐다 그래서 이게 바로 메이저리그식 운영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참고로 성민규 단장 만 37이에요 30대 단장 지금 여태까지 KBO릭에서 거의 찾아올 수 없었던 시나리오잖아요 이제 허문의 감독이 지난해 히어로즈 코치였어요 지난해 히어로즈 코치였는데 허문의 감독이 이번에 롯데로 와가지고 성공적으로 지휘 성과를 이뤄낸다 그리고 현재 KBO릭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죠 근데 이대호 선수가 FA로이드를 먹어서 부활을 해 몸값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에이스 박세홍이 이제 박세홍 선수가 부상위기를 극복 부상을 극복하고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 겨울에 손승락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손승락 선수가 은퇴하고 이후 이제 새로운 마무리 투수를 발굴해내고 정착하는 데 성공해요 당연하겠지 새로운 마무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롯데가 제일 큰 문제가 포수였거든요 강민노 선수가 삼성으로 간 이후로 주전 포수가 정착을 못했는데 헹크 메이저리그 출신 포수인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라운드잖아요 헹크 콩고가 그 LA에인전스 헹크 콩고 코치의 지도 하에 주전 포수 정착에 성공하게 돼 당연히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정규 시즌 우승으로 한국 시리즈 직행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일 거야 아무래도 그리고 사직 경기장에서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는 못하겠지만 1984년 1992년 이후 무려 2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챔피언 당연히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롯데자이언츠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연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롯데자이언츠 최악의 시나리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맞았지 3, 2, 1, 펌프 간단하죠? 뭐 더 말할 게 있어요? 작년에도 꼴찌인 팀한테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일이 팩트로 폭행을 하기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어게인 2019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작년에 그 역대 최악의 승률을 찍어놨는데 여기서 뭐 더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것도 없잖아 롯데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당연히 어게인 2019겠지 그렇고요 그 네 넘어갈게요 네 좀 그 롯데 팬들 좀 미안하지만요 뭐 만약에 혹시 롯데자이언츠 팬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자기들도 자기들도 공감할 수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골수 팬들도 인정할 수 있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는 뭐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뭐 더 자세하게 뭐 남기실 분들은 뭐 댓글로 남기세요 네 욕은 하지 마세요 욕하면 지울 거예요 자 하나의 글쓸 최상의 시나리오 2018년에 되게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에 나갔죠 하나는 그래서 2019년이 쉬어가는 한 해였음을 경기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2020년에 최상의 시나리오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일단 이용규 선수 캡틴이 1년 9단 9단 자체진계로 1년 쉬고 주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캡틴 이용규의 각성 이용규 선수도 아마 다시 FA 자격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근우 선수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글수가 그 타선이 개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주석 선수가 이제 십자인대 부상에서 복귀를 한단 말이죠 이 무릎 부상을 훌훌 털어낼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주전 삼루수였던 송광민 선수가 이제 노쇠화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백업 삼루수 노시환 선수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 삼루수였던 김태균 선수 김태균 선수가 예전에 삼루수 이력이 있다지만 예전에 김성근 정감독이 그랬잖아요 김태균 선수한테 태균이는 삼루수에서 반쯤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진 못했죠 김태균 선수가 삼루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는 거의 없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하고 이성열 선수가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주전 1루수를 넣고 막 경쟁을 붙이고 밀리면 지명타자가 될 정도로 김태균 선수하고 이성열 선수가 서로 엄청나게 경쟁이 붙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용규 선수가 중견수로 복귀를 하고 제러드 호잉이 우익수에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는 하단은 좌익수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말이에요 외야 자원들 중에서 그럴 거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 당연히 하나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한용덕 감독 재계약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이겠고요 하나의 글쓰 최악의 시나리오는 간단해요 나도 사람이라서요 나도 사람이라서 더 말로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 뭐냐 팩트하고 관계 그 선수단 내부 그 기록의 팩트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하나의 보살들이 하나의 보살들은 진짜 부처예요 하나 팬들은 진짜 부처님인 걸 알겠고요 부처님이잖아요 작년에 구등했는데도 올 한해 그래 작년에 쉬어가는 한해잖아 올 한해 다시 믿어보자 뭐 이러면서 하나의 글쓰 팬들은 올해도 부처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글쓰 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외칠 거란 말이죠 넘어갈게요 자 삼성라이온즈 최상의 시나리오가 좀 나름 많아요 FA 시장에서 뭔가 그 큰 영입은 없었는데 삼성라이온즈의 가장 큰 보강은 오승환 선수죠 오승환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방출된 그 오승환 선수를 잽싸기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허삼영 감독이 전력 분석팀에서 계속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있어서는 다른 어떤 팀의 감독들보다도 전문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동할지 이거 지켜보는 게 올해의 재미요소가 될 거고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요 허삼영 감독은 선수로 4경기 뛰었어요 4경기 뛰었어요 4경기 뛰고 허리가 안 좋아서 선수 생활을 일찍 접으셨어요 그리고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들이 오랜만에 그 영입 영입 효과를 낸다 그리고 베테랑 윤성환 선수가 젊은 투수들에게 밀리기 싫어서 각성한다 지금 그 뭐냐 제가 아까 어제 낮에 중계했던 그 엠스플 그 연습경기 중계에 의하면요 윤성환 선수는 지금 6선발 후보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요 오승환 선수가 아직 진기가 30경기가 남아있어요 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오승환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필승조들이 잘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거의 사실상 집단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 오승환 선수가 6월부터 등판을 하는데도 시즌 30 세이브를 찍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예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오승환 선수가 팔꿈치 뼛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돌아오기 때문에 팔꿈치가 깨끗해가지고 더 잘 던질 수도 있어요 오승환 선수 라팍에서 자체 청백전 등판했을 때 잘 던졌다고 하잖아요 다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TV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오승환 선수는 이번 연습경기 때 나올 계획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요 이거는 시범경기 하고는 다르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KBO 리그가 일정만 짜준 연습경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징계하고는 별개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오승환 선수가 어차피 시즌 시작하면 또 어차피 못 던질 거고 경기 출전은 못할 거고 그리고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와서 9회만 던질 거잖아 어차피 나와서 9회만 던질 거면 사실 굳이 2군의 퓨처스에서 리헵 경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지금 몸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뭐냐 연습경기 구단별 4경기가 있죠 이 연습경기 시간에는 차라리 이 시간에 뭐다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선수들을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 허삼용 감독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는 이번 연습경기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원석 선수가 사실상 1루수로 전향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고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40인 로스터까지 들어가서 메이저리그 신분이 됐었는데 승격을 앞두고 유격수 수비를 보다가 태클을 당해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학주 선수는 군대를 안 가거든요 이학주 선수 군면제에요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학주 선수 그거잖아요 그 삼성 드래프트 지명 받기 전까지 2년 동안 쉬었잖아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래서 이학주 선수는 십자인대 끊어지기 직전에 그 트리플 A 4할 타일을 찍었거든요 그 타격감을 회복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에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이 작년까지는 지명타자 자리가 기존 포지션 플레이어들의 휴식타임이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고정적인 지명타자 자리를 확보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오성환 선수가 작년에 인터뷰에서 공약을 작년에 그 팬들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공약을 했죠 그 뭐냐 올해에는 라팍에서 한국 시리즈가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다 하고 팬들한테 공약은 했지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시리즈가 라팍에서 열릴 수가 없어요 올해 한국 시리즈는 모두 고척에서 열리기 때문에 오성환 선수의 공약은 내년으로 미뤄질거에요 그 뭐 일단은 뭐 그래요 어쨌든 이승엽 선수 이승엽 해설위원이 없어도 한국 시리즈가 우승하는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 프로 4경기만 뛰고 은퇴했던 허사명 감독은 프런트에는 적합하지만 현장에 맞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시즌 중간에 돌아온 오승환 선수가 오승환 선수 권우준 선수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막 그러잖아요 권우준 선수 이제 곧 40대에요 응 근데 권우준 선수 아직도 현역인 것도 진짜 신기하다 권우준 선수는요 토미존 서저리만 3번을 받았어요 응 진짜 말그대로 그 팔꿈치 인대를 그 삼성에 갖다 바친 선수에요 응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가 시즌 중간에 갑자기 에이징 커브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인다 그게 최악이겠죠 그리고 올해도 삼성의 외국인 농사는 삽질이다 응 이승엽 선수 이외에 확실한 슬러거를 그 고정을 못 시킨다 그리고 진짜 최악 중에 최악 중 하나 라팍에서 삼성이 치는 홈런보다 얻어맞는 홈런이 더 많다 제가 이 말을 왜 넣냐면요 라팍이 타자들한테 친화적인 경기장이거든요 응 라팍은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이에요 왼손 타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해요 응 그래서 이제 이승엽 존도 있잖아 응 이승엽 존도 있는 그 라팍인데 어쨌든 얻어맞은 홈런이 더 많아요 라팍을 응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재개에서 타격을 입은 삼성그룹이 라이온즈에 대한 지원을 더 축소하기로 결정 라이온즈가 2016년부터 그 원래 2015년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독립법인이었잖아요 독립법인이었는데 독립법인이었는데 2016년부터 그 독립법인을 상장을 폐지를 하고 그 제일기획이라는 그 계열사에 그냥 소속 팀으로 그 소속 선수단으로 그 규모가 축소가 됐잖아요 삼성 라이온즈가 그래서 근데 이 제일기획이 삼성의 그런 법인들 중에서 그렇게 센 그룹이 아니에요 센 계열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삼성그룹의 지원이 더 축소되는 게 어떻게 보면 라이온즈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팀 성적보다도 이게 더 최악이야 라이온즈는 팀 성적보다도 이게 더 무서운 결과에요 자 타이거즈 최상 시나리오 볼게요 자 맷 윌리엄스 감독과 주장 양은정 선수의 리더십이 환상적인 찰떡 호흡을 맞춘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발투수 브룩스가요 맷 윌리엄스 감독이 오클랜드 에셀레틱스 코치로 있을 때 봤던 선수래요 그래서 뭐냐 일자리 찾고 있는 거를 알고 나서 브룩스한테 뭐냐 기아랑 계약하지 않을래 하고 이제 윌리엄스 감독이 조기현 단장한테도 얘기를 한 거야 조기현 단장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브룩스 데리고 오자 이 친구 공 좋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일단은 내가 낮에 그 경계를 중결했을 때 브룩스가 선발이었거든요 공 자체는 확실히 좋아요 투심 패스트볼이 시속 150kg가 나와요 투심 패스트볼이 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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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일단은 상당히 공 자체는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터커가 원래 이제 그 타이거즈가 이전에는 그 뭐냐 그 거포가 국산 거포가 많았잖아요 타이거즈가 그래서 예전에 로저 버나디나를 쓸 때는 그 외국인 타자를 교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타자 역할이 필요가 없기 그 로저 버나디나가 했던 그 교타자 역할을 지금은 이제 타자 박찬호 선수가 그 1번 타자로 거의 고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타자 박찬호가 올해부터 이제 풀타임 주전 유격수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원래 교타자로 데려왔던 헤즈베이커가 사실 이제 타이거즈 팬들한테 되게 금기시되는 그 명사인데 제레미 헤즈베이커가 좀 이게 4월에 4월에 거의 2군에만 있다가 방출됐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기아에 거의 뭐 보태준 것도 없고 그런 헤즈베이커 대신 터커를 데리고 왔는데 터커는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그 타격 정확도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장타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터커가 장타력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터커가 그 팀에 대한 성실함은 인정을 받아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실력과는 별개로 이제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 잠재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터커가 만약에 올해 장타력에서 좀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이면 재계약은 힘들 거다 그리고 최영호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 두 번째 FA고 나지환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 또 FA죠 두 번째 FA예요 나지환 선수도 그래서 두 선수 모두 FA로이드가 필요한 시즌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최영호 선수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명타자로 내려왔어요 원래 최영호 선수가 외야수였잖아요 외야수였다가 지명타자로 내려오고 이 때문에 지명타자였던 나지환 선수가 좌익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나지환 선수의 수비 원래 수비를 거의 안 했던 선수다 보니까 그 지명타자 위주였던 선수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낮에 경기 중계했을 때 나지환 선수가 웬일로 다이빙 캐치를 보여주는 거야 진짜 나 다이빙 캐치 보고 놀라가지고 박수쳤다니까요 나지환 선수가 그렇게 수비를 잘했었나 싶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 모습대로만 풀타임을 보여준다면 진짜 최고기는 해요 그러면 나지환 선수는 수비 능력이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몸값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경찬 선수도 올해부터 풀타임 마무리이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루는 당연히 40세이브겠죠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FA로 이적을 하고 안치홍 선수가 롯데자이언츠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타자 박찬호 선수가 백업이었는데 슬슬 유격수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 유격수였던 김선민 선수가 2루로 가게 됐어요 과연 이 키스톤 조합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키스톤이 변경이 생긴 거야 작년에 삼성이 어떻게 됐냐면요 유격수였던 김상수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인 이학주 선수한테 유격수를 양보라고 자기가 2루로 갔어요 이학주 선수하고 친구들하고 동갑이니까 그래서 친구끼리 키스톤은 잘 적응이 된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당연히 타이거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그리고 이제 김주찬 선수가 올해가 그 FA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근데 김주찬 선수는 4년 계약이야 이건 3년 계약이었고요 그 2플러스 1년이어서 올해가 원래 옵션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김주찬 선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요 아마 이범호 선수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범호 코치 연수를 갔지만요 그 이제 김주찬 선수가 협상을 통해서 코치진에 합류 원래 협상의 달인이거든 선수들 중에서 약간 야구 선수계의 4달러 4달러 김주찬 선수가 코치진에 성공적으로 합류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맷 윌리엄스 감독이 2014년에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 첫 시즌에 그 내셔널스를 내셔널리그 그 동부지구 우승을 시켰어요 동부지구 우승시키고 그리고 KBO 리그 감독상 까지 KBO 리그 감독상 까지 어쨌든 2014년에 감독상은 받았는데 리그에서도 감독상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겠고요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 FA가 돼요 최동원상 또 받고 그러면 세 번째 받는 거겠죠 최동원상을 또 받고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이제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 나 타이거즈에 영원히 남겼다 해서 또 4년 계약 그러면 분명 양현종 선수에 대한 계약은 거의 몸값이 엄청날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양현종 선수가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타이거즈가 대우를 해줄 거란 말이지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타이거즈 최악의 시나리오 타이거즈는요 그 해태 시절 때부터요 외국인 선수를 첫 시즌 안 받았어요 외국인 선수 용병 용병 영입 그 첫 시즌 때 이제 그 외국인 선수를 그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데 이제 이번에 타이거즈가 그 외국인 그 뭐냐 외국인 감독이 이번에 처음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외국인 감독이 몇 명 없어요 KBO 리그에서 외국인 감독이 여태까지 세 명이 있었어요 아니다 여태까지 세 명이 있었고 이번이 윌리엄스가 네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가 롯데자이언트 제리 로이스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감독은요 2014년 딱 1년 동안 두산베어스 감독을 했던 송혜수 전 감독이에요 그러면 왜 송혜수 전 감독이 왜 외국인이냐 송혜수 전 감독은요 2014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국적이 일본이에요 일본 이름은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송혜수는 국적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베어스가 2014년 시즌을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베어스 팬들은 2014년을 이제 일본인이 감독을 해서 시즌을 말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일수강점기라고 불러요 흔히 은어예요 일수강점기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 감독이 이제 SK와이번스 한 번 우승시켰던 트레이 힐만 현재 마이애미 말린스 코치로 가있는 그 사람이죠 트레이 힐만이 SK하고 그 계약 인연을 한다 그 SK하고 그 계약 했다가 우승시켜놓고 그 딱 우승할 때 그 했잖아요 더 계약은 힘들다 와이프 병간호 와이프하고 그 노 부모 세 사람의 병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린스 코치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는데 어쨌든 힐만 감독 로이스터 감독 하고 힐만 감독이 성공 사례고 송혜수 정 감독이 실패 사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 그리고 최영호 선수가 노세아를 보이고 김주찬 선수가 그 겨울에 발목 수술을 받았는데 부상 악화로 인해서 결국은 쓸쓸하게 은퇴하게 된다 그리고 김선빈 나지완 타자박찬호 이 세 사람이 실책 타이틀을 넣고 경쟁한다 응 그리고 지금 김윤동 선수가 올해 어깨수술을 받았거든요 어깨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재활 성공률이 낮잖아요 근데 타이거즈에서 최근에 어깨수술 실패한 사례가 윤석민 선수 한기주 선수가 있어요 윤석민 한기주 두 선수 다 지난 겨울에 은퇴했어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경찬 선수가 너무 혹사당해서 팔꿈치 토미존 서저리 때문에 수술대에 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타이거즈는 여태까지 최악의 성적이 8위였어요 2013년 2014년 두 시즌 연속 8위를 한 적이 있는데 타이거즈 역사상 처음으로 10위 이게 최악이겠죠 그리고 다른 선발투수 대체 선발투수 육성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양현종 선수가 돌연 해외진출을 선언해버린다 FA로 갈 수 있거든 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즌 6위였던 KT 위즈의 최상의 시나리오 1루수로 원래 강백호 선수가 외야수였는데 이번 시즌부터 강백호 선수가 1루수로 가요 음 그래서 1루수 강백호 선수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보다 타격에 집중을 해서 리그 MVP를 땄다 보통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이 리그 MVP를 따죠 거기서 음 그리고 이제 젊은 선발진이 안정되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고 그리고 KT가 타선이 꽤 좋아요 근데 아직 KT의 그 젊은 선수진이 포스트시즌 검증을 못 받았거든 작년에 승률 5할은 했지만 포스트시즌 못 갔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포스트시즌에서도 준흑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한국시리즈 경기가 열리진 않겠지만 리그 참가 6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한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음 그리고 이강철 감독 감독상 자 최악의 시나리오 1루 수비를 보고 있는 강백구 선수가 상대팀 주자가 1루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태클 여파로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된다 젊은 투술과 타선들이 경험미숙을 여전히 드러낸다 음 그리고 지난해 5할 승률이 우연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작성하게 된다 자 NC다이어스 최상의 시나리오 나성범 선수의 부활 그리고 이제 작년에 후반기 페이스가 떨어졌던 외국인 투수 드류 루친스키 후반기에도 좋은 페이스를 보인다 새로 영입한 타자 에란 알테어가 에릭 테임즈 부럽지 않은 성과를 보인다 그리고 박성민 선수가 재계약을 할만한 이유를 자기가 왜 재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그리고 김태곤 선수가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김태곤 선수가 원래 FA 최대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재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김태곤 선수가 군복무 2년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요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1년은 못 참고 NC가 양희지 선수를 영입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양희지 선수가 현재는 주전이고 김태곤 선수가 백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양희지 선수가 더 많으니까 언젠가는 양희지 선수도 에이징 커버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곤 선수도 나름 백업으로서의 기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김태곤 선수는 백업이라서 몸값이 좀 깎였어요 백업이라서 몸값이 깎였고 원래 가치보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태곤 선수하고 양희지 선수가 거의 비슷한 출전 비율을 보여줄 수도 있다 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그 참가 8년 만에 NC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다 시즌이 끝나고 나성범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계약에 성공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제 계약 금액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포스팅 시스템 비용으로 주거든요 이전 소속 구단에게 포스팅 시스템 비용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 야구장의 잔디를 교체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겨울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그 약간 살짝 추운 지역에서 쓰는 천연 잔디를 우리나라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원이 많이 덥잖아요 창원 야구장이 잔디가 막 벗겨진 모습이 막 보여졌어요 이번에 창원에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포스팅 시스템 비용 갖다가 창원이 야구장 다른 시설은 다 최신이잖아요 잔디를 교체하는 거지 잔디를 싹 다 교체해버리는 그런 성과 아이고 nc다이노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보였는데요 그냥 여기서 페이스가 빠졌는데 그냥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나상범 선수 제기 실패 그리고 루친스키 루친스키가 좀 뭐냐 역시 후반기에 체력저하 그리고 알테어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방수출 박성민 선수는 먹지 그리고 뭐냐 양희지 선수의 경기력저하 뭐 등등이 되겠네요 자 lg트윈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그 박용택 선수한테 우승반지 끼워주군 되시키는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음 볼까요 지금 lg트윈스 선발진이요 일단 차호찬 선수 그리고 임창규 선수 그리고 베테랑인 송은범 선수까지 선발에 들어갔어요 음 근데 이 선수들이 다 호텔한다 그리고 lg가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부터는요 자체 선발 자원을 제대로 못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중간에 마무리로 전향을 하긴 했지만 봉중근 해설위원도 어떻게 보면 lg 자체 육성이 아니고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 계약한거죠 그리고 차호찬 선수 fa 영입이죠 응 등등 사실상 지금 그리고 유재국 선수는 안그래도 메이저리그 출신이기도 했지만 불명히 은퇴했죠 그러니까 lg가 자체적으로 어릴때부터 키워낸 선발 자원이 없어요 최근에 응 불펜에서는 계속 좋은 자원이 나오는데 선발에서 좋은 자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응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서 lg 트윈스가 그 포스트 시즌에서 박병호 선수한테 완전 그 얻어맞고 그 깨졌잖아요 끝내기 끝내기 홈런 응 역시 박병호는 박병호다 였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박병호 선수를 다시 만나가지고 삼진으로 잡아버린다 응 그리고 lg가 이번에 정근우 선수가 그 합류를 했구요 그리고 박용택 선수가 올해 마지막 시즌인데 막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막 기념 행세 자주 개최하고 응 그리고 이제 생활 방역체계의 완벽 구축으로 이제 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은퇴 투어가 있잖아요 그 이승엽 해설연이 은퇴 투어 처음을 했죠 박용택 선수는 충분히 은퇴 투어를 할 가치가 있는 선수구요 응 은퇴 투어를 성공리에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시리즈에 우승해가지고 우승 반지를 끼고 화려하게 은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자 그러면 lg 최악 선발 투수 자원이 유난히 많이 빠졌어요 lg가 응 그리고 자체 선발 자원 육성 갈 길이 멀어지고 그리고 박병호 선수한테 그 통안에 한 방을 얻어맞은 고우석 선수는 2006년에 브래드 리치처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죠 브래드 리치를 제가 여기서 왜 언급을 했냐면요 브래드 리치가 2005년 엘델시스 5차전에서 마무리 투수 등판을 했어요 그 여기서 거기서 만약에 세이브를 했으면 그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시리즈를 5차전에서 끝내고 월드 시리즈 올라갈 수 있었는데 투아웃 상황에서 그 누상의 주자가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투아웃 주자 1,2루에서 타석에 알버트 포울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울스가 나왔다 투스트라이크까지 잡았어요 투스트라이크까지 잡았는데 그 리치의 공이 밋밋하게 들어가면서 포울스가 그거를 샥 잡아당겨가지고 투스트라이크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3런 홈런을 쳐버려요 포울스가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리치가 2006년에 결국 마무리 자리를 넨 휠러한테 넘겨주게 돼요 참고로 넨 휠러는 2006년 월드베이스북 클래식에서 최희섭 코치한테 3런 홈런 얻어받은 이력이 있는 선수예요 최희섭 코치한테 3런 맞았죠 어쨌든 어쨌든 그 브래드 리치 같은 그 트라우마 시달리겠는데 근데 리치가 2008년에 한번 부활하기는 해요 필라델피아 필리스 가서 세이브 성공을 100%로 그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래가지 못해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박용택 선수 끝내 우승반지 없이 은퇴 그리고 유중일 감독이 삼성 출신이잖아요 근데 삼성 출신의 유중일 감독이 LG와 좋지 않게 헤어진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위였던 SK와이버스의 최상의 시나리오 치어리더가 연습경기부터 지금 일하고 있어요 치어리더들의 힘을 받아서 버프를 받아 음 그리고 외국인 선발도수 이번에 다 교체했고 김광연 선수도 떠났죠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선발 차원 육성을 선고 타선의 각성 그리고 전력 대량 아무래도 선발진이 대량으로 빠졌기 때문에 특히 SK같은 경우는 김광연 선수의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잖아요 에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전력 대량 손실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 사실 SK는 올해 가을야구만 가도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염경혁 감독이 드디어 감독으로서 첫 우승 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죠 뭐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최악 선발진 대거이탈과 투수 코치였던 손혁 감독의 이적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래서 손혁 감독하고 김광연 선수를 그리워하는 투수진 그리고 지난해 가을 부터 후반에 페이스가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스윕을 당했죠 그래서 창단 처음으로 꼴찌 추락 자 키우미어로즈 할 말 많아요 자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늦어지면서요 11월 15일부터의 포스트시즌 경기가 전부 고척스카이돔 중립 경기장으로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히어로즈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상 한국 시리즈의 7경기를 전부다 홈 경기장에서 치르는 셈이 되어버려요 한국 시리즈 홈 어드벤 그러니까 지금 키움은요 올해 이미 한국 시리즈 홈 어드벤티즈를 따버렸어요 성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키움은요 일단 올해 플레이오프만 승리해도 한국 시리즈 홈 어드벤티즈에요 사실상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 이정호 선수의 MVP 아니면 FA로이드를 받은 박병호 선수의 MVP 자 그리고 투수 조련의 대가인 손혁 감독의 그 능력이 보여진다 그리고 드디어 히어로즈의 구단 프런트가 정신을 차린다 얼마나 막장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앤디 베네켄이 마운드에 없어도 한국 시리즈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히어로즈는 2014년 한국 시리즈에서 2승 4패로 끝났는데 그 2승이 모두 앤디 베네켄이 선발로 나온 경기였어요 1차전 4차전 그때 베네켄이 1,4,7차전 3인 휴식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하면 2,3,5,6차전 중에 한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네 못 잡았어요 음 그래서 졌고요 그리고 앤디 베네켄이 떠난 이후로 히어로즈는 한국 시리즈에서 경기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한국 시리즈에서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형평성은 안 맞을 수 있지만 7경기 모두 홈 어드벤티즈를 확보한 상태에서 팬들의 응원 속에 한국 시리즈 우승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참고로 올해부터 1위팀이 한국 시리즈 홈 어드벤티즈를 5경기를 갖고 와요 1,2,5,6,7차전을 그런데 어쨌든 히어로즈 최상의 시나리오는 홈 어드벤티즈 상태에서 우승 참 이게 제일 커요 이번에 그 히어로즈 올해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얻게 된 최적의 요소예요 11월 15일 이후에 포스트 시즌 경기가 모두 홈 경기가 돼요 히어로즈 최악의 시나리오 이정우 선수의 부상 이탈 박병호 선수 또 미네소타 트윈스 시절처럼 삽질 그리고 구단 프런트 여전히 막장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상우 선수가 진짜 사건에 연루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썼지만 안우진 선수가 후배 폭행 이력이 있는 선수죠 안우진이 그 후배 폭행 이력이 있는 안우진이 이번에는 또 폭행 사건이 연루되서 네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요 잠깐만 그 여기다 써놔야지 써놓으면 되지 조상우 선수 안우진이 이번엔 진짜 사건에 연루됨 아니다 그 사건의 연루됨 뭐 이렇게는 하자 그리고 한국 시리즈 7경기 모두 홈 어드밴티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들한테 경기장을 빌려주고 쓸쓸히 마무리 캠프를 떠나 보통 한국 시리즈 시기에 마무리 캠프를 간다는 거는요 포스트 시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스트 시즌에 치르는 팀들은 보통 마무리 캠프를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가거든요 그렇고요 쓸쓸하게 마무리 캠프를 떠남 자 그 다음에 디펜딩 챔피언 두산 배웠어요 외국인 선수들이 이번엔 싹 다 바뀌거든요 근데 두산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선수 자원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뽑는다 김재호 선수 오재훈 선수가 나이가 좀 있는데 키스톤 자원을 새롭게 발굴한다 그리고 김승회 선수나 권혁 선수가 언제 은퇴해도 모를 선수들이고 배영수 코치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마지막 세이브 올리고 은퇴했죠 젊은 자리 그 자리를 메워줄 젊은 투수 발굴 장원준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 FA이고요 그리고 유희관 선수의 권재 그리고 두산그룹이요 요즘 두산중공업이 사정이 많이 안 좋대요 두산중공업이 약간 원전 건설 이런 걸 좀 많이 참가를 했나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죠 응 그래서 그 베어스가 지금 그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팔겠다 기업을 위해서 그룹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두산그룹이 두산베어스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룹의 선택에 보답하는 성적을 낸다 그게 최고의 성과겠죠 사실 두산은 디펜딩 챔피언이어서 올해도 당장의 성적으로는 우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어스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베어스가 올 시즌 끝나면요 FA가 9명이 나와요 선수들을 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한 명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은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자원 육성이거든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팀이 흥행을 해가지고 그 그룹 그 기업 수익 그러니까 그 그룹의 그 수익 이런 것도 다 덩달아서 이득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반사효과를 본다 하지만 최악은 뽑기 실패 키스톤 미래자원 불안 그리고 유의관 그 제구력으로 먹고 살았던 유의관 선수가 드디어 공이 일켜서 얻어맞기 시작한다 음 근데 제가 보기에 유의관 선수는요 다른 팀에서 안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유의관 선수의 스타일을 별로 다른 팀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음 제구력은 좋은 게 맞는데 공이 너무 느려 음 무슨 왼손 웨이크필드인 것처럼 그리고 진짜 두산베어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아까 삼성라이온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언급을 한 건데요 삼성라이온즈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 그 경제 타격 여파가 좀 커가지고 삼성라이온즈에 대한 그 그룹의 지원이 축소된다 뭐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두산중공업 여파로 인해서 베어스에 대한 두산그룹의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썼는데 만약에 두산이요 음 진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거의 IMF 시절에 해태타이거즈나 쌍방울 레이더스 같은 상황이 오면요 구단을 매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상순위를 안 썼는데요 자 그러면 예상순위 음 사실 꼴찌는요 하위권 팀들 하위권 팀들 중에서 전력 보강이 거의 없었던 팀 네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가 좀 보강이 제일 없었어요 하위권 중에서 음 그래서 삼성 팬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안지만 님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음 안지만 님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전력 보강 약함 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7위가 기아였죠 8위가 삼성이었고 음 그렇고 일단은 어 어디에다 쓰냐면요 음 삼성 라이온즈가 전력 보강이 약했고 조금 애매해요 물론 다들 자기가 예상 그 자기가 응원한 팀이 우승을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현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 음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자 일단은 케이티 위즈는 올해 포스트 시즌 턱걸이를 놓겠어요 턱걸이를 놓고 그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선발진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원투파진은 음 원투파진은 상당히 강할 것 같고요 음 일단은 뭐 그래요 그리고 음 삼성 라이온즈 올해 NC다이너스 김태곤 선수 재계약했죠 외부 영입이 딱히 없지 음 근데 이번엔 솔직히 이번 FEC장은 진짜 외부 영입한 팀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음 이번에 롯데자이언츠가 보강을 잘했어요 롯데가 이번에 보강을 잘해가지고 음 일단은 SK와이먼스 이번에 순위 하락이 상대하는 팀이에요 근데 9위까지 내려가진 않아 같진 않아 솔직히 SK와이먼스 한 7위 그리고 LG가 이번에 3위 넣어줄게요 불펜이 좋아요 이유들 다 써주도록 할거에요 손실이 너무 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좋은 팀이 어디냐면요 그 작년에 작년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경우 그러면 KT는 5위 음 그리고 SK는 전력 손실이 너무 커서 제가 하위권으로 내렸구요 음 항상 올라가는 팀 NC 다이노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FA 영입이 또 그러니까 이번에 외부 FA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번에 전력 보강을 너무 그 티나게 한 팀이 잘 안보여요 롯데는 이번에 좀 티나게 보강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전력 보강이 제일 없거든 10팀 중에 음 삼성이 전력 보강이 제일 없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좀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좀 몇 페이지 빼놓은 게 있는데 자 어쨌든 롯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거구요 최악의 시나리오 간단하죠 어게인 2초 19 다른 말이 뭐 필요가 없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롯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고 하나 하나 최악 나는 행복합니다 삼성 삼성 삼성이 아 잠깐만요 삼성이 꼴찌는 안되겠다 삼성이 일단은 오승환 선수가 있어서 꼴찌는 안되겠네요 삼성 다시 뺄게요 삼성은 오승환 선수 한 명만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큰 보강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오승환 선수가 6월부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오기 전까지 못 버티면 삼성은 하위권이에요 그게 문제에요 음 그렇다고 해요 타이거즈 개인적으로는 좀 네 진게 아직 30경기 남아있어요 그 세대교체 성공할 경우 그니까 타선 세대교체 성공할 경우 순위 상승 가능성 SK 전력 손실 너무 크고요 그리고 가을야구 꾸준히는 했음 NC 가을 꾸준히는 했음 LG 일단 빼볼게요 그리고 하나이글스 이용규 돌아왔지만 정근우 빠짐 그리고 솔직히 두산은 올해 우승보다 더 중요한게 미래자원 육성이거든요 세대교체가 중요한데 두산이 만약에 세대교체대로 못하면요 삼성처럼 돼요 음 왜냐면 두산은요 올시즌 끝나면 그 FA가 무려 9명이에요 두산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우승은요 키움 예상할게요 왜냐면요 한국 시리즈 7경기 모두 홈 어쩔 수가 없어 홈 어드밴치티가 너무 절대적이야 너무 절대적이에요 아 잠깐만요 순위 조금 바꿀게요 음 조금 바꾸면요 KT KT 위즈 6위로 내릴게요 왜냐면 그 작년이 우연이었을 수도 그러니까 작년의 경기력 유지가 관건 PS 가능성은 있음 KT를 6위로 내리고요 그리고 NC를 5위로 내릴게요 음 그리고 삼성라이브 오승환 이외의 큰 영입은 안보인 오승환 선수 혼자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의 세이브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롯데 자이언트 시간이 더 필요해 어쩔 수 없어요 롯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은 그러니까 당장 엄청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탈출 가능성 있음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바꿀게요 음 나름 보강은 그 튼실함 근데 장담은 못함 SKY번스 그 전력 손실이 너무 큼 특히 에이스 부재 김광현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히어로즈도 내릴게요 왜냐면 아직 한국 시리즈에서 그 검증된 게 없어 히어로즈도 내릴 거고 히어로즈 그 제2의 벤헥헨 나오면 우승 제2의 벤헥헨 나오면 우승 그리고 음 키워미어로즈 제2의 벤헥헨 나오면 우승 그리고 현재까지 아니야 두산은 이번에 우승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새로운 외국인 선발진 아직 못 믿어 이번엔 그래요 그러면 LG 트윈스 음 선발 불펜 나름 강함 더하기 박용택 은퇴 박용택 선물 음 박용택 선물 그리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LG가 우승을 할 것 같고 키워미어로즈 제2의 베네켄이 나오면 우승 그리고 그리고 두산베어스 4위 왜냐면 외국인 선발 외국인 선발 물음표 선발진 의문무호 당장 성적보다 세대의 미래가 중요 그리고 3위 기아 타이거즈 왜냐면 여기는 선발 불펜 나름 좋음 근데 타선이 물음표 음 한 뭐 이렇게 그래서 좀 가득성 좋게 좀 바꿔볼게요 음 음 그래서 그 7경기 홈 음 LG가 우승할 것 같고요 음 일단은 나름 그래요 선발 불펜 나름 강하고 약간 박용택 선수 은퇴 선물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좀 만약에 그 강하게 적용을 받으면 LG가 우승을 한다 타이거즈는 올해 확실히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음 팀 분위기는 좋아요 음 타선이 물음표 아 근데 KS 진출하면 우승 가능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진출을 하면 그 우승 가능성은 있지만 음 네 이렇게 그래서 SK와이번스를 제가 꼴찌로 놔뒀는데 솔직히 SK팬들한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헨리소사 앙니산치스 김광연 선수 다 빠졌어요 투스코치도 빠졌어 음 전력 손실이 너무 팍 빠져버려가지고 음 SK는 올해 안타깝지만 답이 없어요 음 SK는 조금만 최악으로 미끄러져도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뭐 삼성 라이오즈는 오승환 선수 이외의 플러스 요소는 없죠 음 음 그리고 하나이글스 딱히 뭐 기존 선수들만 부상 안 당하면 되구요 음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 보강은 튼실한데 장담은 못하고 KTV즈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만큼 해줄지는 모르겠고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가을려고 턱걸이는 했어 항상 음 그 그리고 여기 1위부터 4위까지는 솔직히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베어스 선발진이 좀 의문부호다 그리고 우승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성적보다도 이제 미래 세대교치가 중요하다 음 그리고 타이거즈 전력은 나름 좋은데 음 만약에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경우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승률 100%죠 음 진출하면 우승 가능 음 아 이걸로 이걸로 뭐냐 확률 100% 케이스 진출하면 우승 확률 100% 음 그리고 준우승 근데 타이거즈는요 한국 시리즈에 그 직행하면 우승 확률 100%인데 그 한국 시리즈 그 밑에서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음 아니까 타이거즈가 플레이오프부터 해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 사이에 휴식이 너무 길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요 음 그리고 그 이외의 포스트 시즌에서는 타이거즈가 그 뭐냐 한국 시리즈 직행이 아니고서는 한국 시리즈를 간 적이 없어요 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 갈 경우 우승 확률은 100%다 타이거즈는 음 그리고 히어로즈 일곱 경기 모두 홈 어드밴티지라는 이점은 있지만 그 제2의 베네켄이 있어야 된다 음 LG 트윈스 나름 강한데 그 박용택 선수 은퇴 선물은 좋아한다 어 레전드의 은퇴다 이런건 좀 LG 우승 좀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는 이거 먹여본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고로 제가 뭐 LG 트윈스 편파 BJ는 아니니까 음 뭐 일단은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좀 그래서 우승 가능성이 좀 있는 팀들은 한 1위부터 4위까지 1위부터 4위까지는 우승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렇게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해서 제2의 홈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우승 확률 100% 예 우승을 뭐 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오늘 그냥 재미로 보는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예상순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위부터 4위까지 해드리고 중 2위부터 10위부터 5위까지 2위부터 4위까지 1위부터 5위까지